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됐으면 갈게요. 준비됐습니다. 네. 네. 은우 씨 조금 더 미소. 네. 지금 은우 씨 이렇게 경험을 줬는데 잠깐만. 왜 그렇게 입었어. 이상하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면 볼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수학 선생님 진서원 역할을 맡은 자윤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바쁘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사진 촬영으로 또. 또 누나와 형이랑 함께 하니까. 되게 좀 색다르고. 신기하고 또 재미있는데. 예쁘게. 재미있게. 잘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한해날을 연기하는 박규영입니다. 드라마. 방영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체 컷도 있고. 이제 개인 컷도 있고.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사극 컨셉의 포스터도 있는데. 저희 드라마가 되게 밝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되게 귀여운 드라마인데. 그 컨셉을 잘 살려주신 것 같고. 각각의 캐릭터를 잘 담아내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 놀아주는 이 커피만. 내 생각에. 네. 디테일. cyclic. 남의 전 얼마에. 제 촬영도. 역시. 어딨죠. 좋아요. pick. 연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이보겸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아주 아주 시끌벅적하면서 화기애애하고 밝고 그리고 지금 저는 촬영이 다 끝났는데 피나라고 이제 헤나가 강아지가 됐을 때 실제 강아지가 이따 촬영하러 오거든요. 피나를 오면 같이 놀고 가고 싶은데 제가 먼저 끝나서 그게 아쉬워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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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퀴벅 ز realm 세 번째 제외 habe 수고하셨습니다. 실례지만 뺨을 1, 2, 3, 4, 5, 4, 5, 4, 5, 4, 5, 6, 7, 8, 9, 10, 11, 11, 11, 12, 13, 13, 14, 14, 15, 16, 17, 17, 17, 18. 이 드라마가 이제 곧 방영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는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약간 개를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주제가 그래서 재밌게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오늘도 사랑스럽게 드라마가 방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드라마 정말 너무 귀엽고 정말 편하게 웃으면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드라마 오늘도 사랑스럽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찍고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